이번에는 저조도 검출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. F1.2 ISO 100 기준에서 마이너스 6.5에서 22V까지의 넓은 AF 휘도 범위를 지원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. 상위 기종인 EOS R5보다 저조도 검출 능력에 있어서 0.5 스타까지 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EOS R6의 특징이 되겠는데요. 현재 실내의 샘플 세트 상황에서 타 리뷰와 동일한 상태가 되겠고요. 실내의 맨 뒤쪽에만 약한 조명을 켜놓은 상태가 되겠는데 ISO 102400에서 F4 60분의 1초밖에 안 되는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 되겠습니다. 이 정도 상황인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EOS R5를 적용하는데 전혀 우리가 없는 약간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기는 합니다만 F에 대한 실패 같은 것 없이 상당히 쾌적하게 F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F 얼굴 인식을 적용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피규어의 경우도 눈 검출을 적용해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. 네,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AF 검출 능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뒤쪽에 있는 빛마저도 제가 완전히 불을 꺼서 외부에서 정말 미세하게 들어오는 빛 외에는 없는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최저감도라 102400이지만 6분의 1초밖에 안 되는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 이쪽에 있는 피규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선으로 들어오는 빛만으로 F가 적용이 가능했고요. 지금 화면에서도 거의 잘 안 보이는 최소한의 빛이 들어오는 이런 지점에서 F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. 이 부분은 지금 이오스 알파이보다 확실히 조금 더 나은 AF 성능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이렇게 지금 거의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 컨트라스트가 그래도 빛이 거의 개입되지 않지만 컨트라스트가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AF를 좀 잡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이렇게 거의 패턴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는 AF를 실패하는 모습 필패스트 좀 실패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. 정답적으로 이오스 알식스는 상당히 발전된 AF 성능을 잘 갖춘 기종으로서 저저도 검출 능력에 대한 만족도 또한 고감도 성능이 우수한 기종이기 때문에 저저도 검출력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